자, 뭔 노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큰소리 뻥뻥! 큰소리 뻥뻥? 큰소리 날려면 끝난 단계예요. 여러분,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것도 끙끙한 정 때문에 있잖아요. 근데 사실 이 정도 길게 쇼를 하면 내가 최하 3천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난 복병 받았는데 못 받았어. 정 때문에 한 번 보겠습니다. 아싸! 잘 돌려!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zit 고맙습니다. 하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